경준 총대리,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? 백주년 기념, 기념칠수 백송을 지금 멀리서 소천에서 가져와가지고 물을 씹고 와가지고 내일 백주년 기념을 해서 백송을 씹는 거예요. 그래서 이청하고 여기서 통화를 받아서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생각들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게 오늘 내일, 오늘 여기 내일은 다음은 아주 작살되는 거야. 내일은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임원들하고 내려올 거예요. 뭐라 그랬어? 나 이리 와, 나. 시간이 몇 시죠, 그러면? 아까 오전에 하죠? 몇 시입니까? 9시. 9시. 9시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고 일찍 나올 거니까 9시 반에 일찍 나와야지. 약속 안 해도 우리는 만나. 약속하고 만나는 건 안 좋은 거예요. 약속 안 하고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약속 안itis 안 голenin paintings Hussein 앟국 저 약속 안고 이렇게 몇 년생 왔어요? 이게 백송이잖아. 그거 한 7년 될 것 같은데 20년 이게요? 아 뭐 턱박한다라usc나? 요게 요 하나 요게 1년씩이라고 1년 20년 아 그렇게 세는 걸요? 4년 5년 20년 20년 턱바가 안되나칸나? 아 그렇게 세는거요? 행사때문에 가봐야되요